사마디 컴온! 굿모닝! 사마디 넌 자가? 텐션 높아 우리 그래도 푹 자가지고 탈랑안이 막막하 롤자빠이 프라마하제디 차야몽콘 롤자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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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자빠이라고 한다면 전에 낙홈파톰 그 제디 같은 모양을 기억하고 있는데 롤자빠의 제디는 어떤 건축양식을 갖고 있는지 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드디어 롤자빠의 쏨땀 매운맛을 매운맛을 찾으러 갈겁니다 기대해주시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짜놨는데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까지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롤자빠이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파이캅 미쓰리 왔니? 넌 디 막 파이캅 아레나캅 넌 디 막 파이캅 넌 사바이마캅 아 넌 사바이나캅 차라이캅 어 넌 머니유반 차라이 어제 진짜 아찔했다 아찔했어 진짜 벌레한테 당해 동물한테 당해 더군다나 어제는 또 우리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가지고 더 달라붙었고 르이의 도시가 얼마나 뜨겁냐면 난 진짜 온수기가 폭발한 줄 알았어 진짜 온수를 아예 껐거든 나도야 껐는데 뭐야 왜 더 뜨거워져 하하하 이 밑에가 얼마나 뜨거워 그러니까 그걸 아예 생각을 못했던거야 내가 진짜 날씨 너무 뜨거워요 보면은 러이엣 이 지방이 낮에는 시민들이 활동을 잘 안해요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없다가 밤 되면 이제 그때 우리 1편에서 러이엣 타워를 운동하러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해가 좀 모호가 좀 약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돌아다니기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지금 2선 엄청 더워요 하셨는데 이거구나 까먹고 있었어 진짜 항상 2선 갔을 때마다 좀 추웠잖아요 아 그랬는데 이제 진짜 태국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스 이즈 타일랜드 도라에 몽옹 도라에 몽옹 도라에 몽옹 도라에 몽옹 나랑 막 나랑 나랑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지역마다 뭔가 캐릭터와 개성이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그런게 좀 신기해 예를 들어 막 롯뿌리에는 원숭이 어 바유타에는 또 까이가 많았고 어 그런것처럼 되게 신기해 뭔가 포켓몬 헌터하는 것 같지 않아? 어 우리? 약간 그 지역마다 가서 딱 발견되면 또 행복해 막 납랜드 포켓몬 헌터 응 지우러 짠 지우 지우 남자는 뭐야? 남자가 지우 남자가 지우야? 여자는? 밸루 그럼 나는 포켓몬 할게 로켓땅 joei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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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전에 그 피카바를 피카피카 자꾸 이렇게 들리는거야 맨 처음에살 때 그래서 외우기가 쉬웠어 너 니까 삐까 이렇게 따라 이 태국어가 진짜 귀여운게 많아 조곤조곤한 태국어의 매력이 있어 억양이 되게 귀엽잖아 그리고 성조 자체가 내가 듣기 되게 좋아 예뻐! 말이 예쁘고 귀가 듣기에 너무 좋아 원래 다른 언어를 배우면 다른 입경체를 하나 생긴다고 하는거야 진짜 그건 있는것 같에 어.. 롬마! 데드모호요? 어.. 데드모호요? 응 시장이 열렸어요 미니 시장 아! 아, 옥수는 봐! 우와, 엄청 크다! 짜리카! 오, 이리와요! 오, 호호! 마, 가! 옥수는 먹어볼래요? 그래! 오이란 사이가 와우 여기.... 너무 맛있다. 쪼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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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요? 네. 깡냉이. 미버. 오오오. 와우. 왓. 왓. 으음. 잘 빠졌다. 오오. 쏙쏙 빠졌지? 맛있다. MM. 너무 뜨겁다. varlãimm. 오케이 오케. 와왓. 과자 먹는 거 같아. 음~~ 랑랑랑랑 fest. ปิ Import Hungnam Rang Er trash? 응. 은우. 너무 맛있어 진짜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고마워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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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왜 이렇게 맛있지 진짜 꿀 말려놓은 거 같아 달다 이게 아삭아삭해 응 집값 4개 좋다 와 와 와 여기 러이에시 이런 식물 동물 야채 응 과일 따봉이네 우리 알러알라 안싸 알러알라 가자 우리 빨리 전화하러 가야 돼 전화하기도 전해 가자 고급사야 고급사 짜잔 와 왓 제디 차이몽콘 너무 이쁘다 앞이 달려다 그치 선벽같네 응 테드리스 테드리스 같아 어? 저거 버스야? 네? 아 이거 테드리스에 갈 수 있나? 응 오 오 오 오 오 할 수 있어요 탄분하면 돼 오 오케이 뭐였을까? 우와! 인정이다! 이 옥수수가 있는 옥수수를! 타이아몽콘 타워로 못하지만 타이아몽콘 타워 진짜 เลย! 크래지! 어마어마해! 크래지! 사와디카! 사와디카! 영화같아! 사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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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코어! 사와디카! 사와디카! 구사 인사비 지코! 잘.. 아니? 뭐지? 약 로아티니임 나 저 아티탄.. 와이 도와일 푹 찧 찧 도와잉이넬어 상무 상무 마아 탐므 와 불탑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쟤디 안에 이렇게 넓은 곳이었어 그니까 그러면 낙곤바 타면 진짜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와 와 너무 이쁘다 응 이야 위에 스미는 게 있네 응 이라냐 나 어디 자라도 있고 어메이징 이야 마음이 산뜻해집니다 그치 네 네 이 기운이 있어 아 그래도 러에 왔는데 근데 왔다 가니까 진짜 러에 온 것 같다 응 불교의 세계는 세계관이 너무 넓어서 오 스캔터클을 합니다 진짜 우리 집 할머니가 불교 시거든요 응응응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었는데 태국에 오니 그 할머니의 향수 아 생각나는구나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초호를 틀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아 보고싶네요 키특 장르 너 키특쿤야 그래 키특쿤야 오다마다 막 카페들이 많이 보이긴 했었는데 응 카페 진짜 많긴 하더라 딱 여기다 하는 그런 카페는 아직 오 오 맛있다 러? I'm a single lucky 그래 아나콘다래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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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콘다는 와 카이 목 칼목목목 칼목목목목 탄사의 약인어라 오 리앙 오 리앙 오 왈띠 쑥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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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바따다 리조트 약 Despite 섞은 놈 aland 나무도 먹으니까 초록색은 다 먹네 이영직 앙 어 이거 fís 제작의 대장이다 다 쏙 inas tim 국민의 양 냉중 진짜 앞에가 대장인가요? 왜? 강남은 보스가 있나요? 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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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지 않나요? 내가 지워줄게 보스! 원아! 누렁이! 네 누렁이! 나 건강해, 책냉! 말 같기도 하고 귀가 왜 이렇게 길어? 귀가 다른데? 부채를 달고 다른데? 안녕 백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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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 백디 방금 오, 롯게크. 눈이 이거 찍으러 갈게요. 눈이 찍어 먹어요. 눈이 찍어 먹어요. 눈이 와서 새로 가고 오는 날. 날이 3 날. 날이 왔어요. 워렌타이니메요. 그렇죠! 주인공은 응 . . . . . . 네. 엄마, 디디아, 아이고, 에이, University, 고라하, 쉐이프루엠 101. 퓁이운 3.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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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리리! 어디지 존버리? 파탈라! 파탈라! 나의 깔깔! 어머니 갔다 와보셨나? 네! 내가 처음에 처음에 처음으로 왔어요 오! 내가 처음에 처음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이미 처음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존버리로 왔어요 내가 지금 여기가 처음으로 왔어요 어디가? 스위치 랜드 스위치 랜드 스위치 랜드 바로 했죠? 아름다운 그녀가 여 mitä 딱 좋은 거고 그런데 저희는 한국인 태국을 하셔서 하지만 우리가 한국인으로 만들기 위해 스위스 랜드 정말 뛰어가는 내가 그냥 매일 내가 PayPal에 가르쳐chant He's been around to me Zantaburi Zantaburi 너무너무 내가 상징은 쯤랑은 Zantaburi 투자 다이아나 자, 다이아나 같이 가뵈 母'ta 유튜브 채우는 유튜브 채우는 như 룩쌌우도 있고, 룩쌌우도 있고, 키특나 키특낼을 룩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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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뵙고 가서 너무 기쁩니다 룩쌌우 룩쌌우 자녀 분이 스위스랜드에 계신데 결혼하신 것 같아 그래서 애기도 있어갖고 올해 6월에 오신대 룩쌌우 룩쌌우 우리 유튜브 채널 알려드릴까? 룩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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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 키우는데 유튜브에 나올 수 있다고 overall 조용히 룩쌤 룩쌈 건강하세요 룩쌰 천부리! 드디어 인산이 아니네! 인산 탈출인데 어떻게 또 파탈에 걸렸는데 전혀 생각 못했어요! 파탈 천부리야! 천부리가 얇아! 오랜! 예! 오! 예! 뜬 땡! 와, 올리야! 올리야, 알라이! 응! 여기 올리랑 좀 구수해! 아, 그래? 오, 좀 다르다! 진짜 진하다! 와, 커피 농도가 장난 아닌데? 이 햇빛만큼 쎄! 와! 야, 어떻게 또 이런 것을... 헤헤? 딱 꽂혔어, 내가! 어, 그니까! 어, 아마존인데? 아하하! 왜 여기 아마존이? 아마존 아닙니다! 아나콘다! 여기 지금 또 방명록같이 뭐가 되게 많아! 좋지! 짠! 위케케무비! 하하하! 와, 이제 거주에 들어가서 가! 아, 거주에 들어가! 하하하! 하하하! 오케이! 빨라나! 할아버지! 하하하! 하하하! 고맙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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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겹다! 그치? 응! 우와! 이것도 큰 건물이 이렇게 있디야! 그렇지? 어? 뭐야? 뭘로 써져 있는데? 여기 들어가도 돼? 레이루! 레이루? 레이루 그걸로 이렇게 가. 대학교야! 대학교야! 와 여기 이런 곳에... 이게 다 그거 같은데요? 오케이 가보자면 가보자 오케이 고! 확실히 있는거 아닌가? 있지! 학교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생각없이 계속 이렇게 가면 계속 돌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오늘 위타이야버리깐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센터같긴 한데 뭔가 센터같긴 한데 들어갈 수 있는건가? 베리? 도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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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끄러워 우와! 학생들 많다! 차키사 잘생긴 한데 진짜데 고맙다! 왜 이렇게 맛있어 사완ett! 은근육식사 여기 cause 이거 닛아! 누나 식실이 아니면 그러고 싶은데 누군가가 learnt 네 곳곳에 이쪽에 tiet어랑이. 네 갓. 이것은 이거죠. 찾을 수 있어. 사랑해 주신다. 누누님님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부유하여 한 수 placed. 이렇게 bul자로 가다. 지금 yardstick. 글자. 아직 안생기만한 것이다. â дух이 있다. 여기다 그 corner. 널 마다를 가다. 뚱탐 억. 뚱탐 억. 복같이 짜빨 긴 뚱놈껄 미어시메카. 인디티노 짝나카. 일단 학식은 끝났대. 우리도 갑작스럽게 들려가지고. 여기다. 여기는 그 법. 법학과. 법학과. 러디카. 러디카. 나 갑자기 학교 오니까 생각스럽게 떠오른다. 다음에는 우리 A백도 가자. 좋지? 여기는 무슨 과가 유명하려나. 그러게. 그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르이엣 대학교 출신분들. 또 계실텐데. 어떤가요? 변한게 있나요? 그니까. 러디카. 한번 물어보자. 3,000 Seo, continued. 처럼 farm normalnen一个. 러디카. 중요한吗? 내ciamo. Calo. 된 집. 그치? Healthός관이 Operًanni. 대학굴에서 한 프로젝트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재밌어 수수 학생분들 딱 인상이 딱 선생님의 느낌이 있어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짱 난 또 태국 학생 어 목적 좀 봐야합니다 와 발목 가장 나쁜 똑똑자 똑똑자 있어 잠깐 봤지만 이 더운데 또 이렇게 환하게 반겨주신 우리 학생분들 정말 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지역의 대학교들 긴장탑 내가 간다 간다 롤 빠이네 넌 나카트콘 자 우리는 또 가던 길 정체업도 출발하겠습니다 빠이네 우리 경호원들 어 뭐니깐 롤 갑갑밭깐 갑갑 갑롯 디디갑 갑롯 갑 갑 puis 갑 갑 갑ants 갑 라고 와 욕 하다 님배 박씨 intentions 쩜쩜! 이상해? 박쩜 러야! 박쩜쩜 러야! 진짜 영감! 아 시커메! 아 그래? 어! 엄청 센가봐 진짜! 아 그래? 나 코올래? 아 염색 러? 어! 어 시! 반쩡 러야! 러 마이카? 야 러 마카! 오! 러짱 러! 건치남! 내가 이빨이 또 커가지고 아 마카는 사람이 거기에 다른 것은? 우리 stretched 왈자! 아 나 궁금하다 잠깐만 오! 아 림피스 파트 깜디야 오! 모 힌카타옹! 모 힌카타옹! 좀 더 쪼잇니까? 빨라! 황금! 오! 사이토ng 러야? 사이토ng 러? 사이토ng 러 played 아! 초라인데 오! 우아 티니 그 카페 티 낭막 티 럭에 런치와 스키퍼 가든 스키퍼 가든? 자 여기가 후기가 진짜 엄청났단 말이야 그리고 그랩 아저씨도 여기도 추천해주시긴 했었어 분위기 되게 좋다 응 숲속같아 숲속마을 되게 여유롭고 한 벽하다 오우 안녕 오우 깜짝이야 어떻게 알고 딱 왔대? 아하하하하 예이 날 건끼러 루 댕에 왈라우미 건끼냐 마 아이고 딱 왔나 진짜 마을 그 사람들의 쉼터 나기 뭐 약간 좀 앤티크한 느낌도 있고요 오어얽 다 해먹! 예전에 그 저기 어디가 펫루리 어 まlet 뭐 tota 좋cn 야하핫 물! 탁독! 진짜 큰일 날뻔했어 나비도 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요? 항상 나비가 왔어 엄마 핫어 이런 공간이 너무 좋아 방콕에는 없는 불안해 불안해 아니야 아니야 해먹 튼튼해 오케이 네 많이 하자 그거 먹어야지 바나나 카라멜 카라멜 구아이딘 예? 구아이 맛있다 달콤해 응 카라멜 향이 그렇게 진한 편이 아니라서 좋다 바나나 향이 더 세서 좋아요 응 맞아 음 맛있다 어? 어이? 얘는 좀 라인이 좀 있네 아구아로 넘디 진짜 자장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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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먹에 느낌이 있어 뭔가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응 거위에 지친 나에게 휴식을 받기 충분한 공간 좋다 좋다 방금 좀 CF 같지 않았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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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เล่นเป็นหรอ? 응 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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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а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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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 중간 맞췄어 나 이거 어! 두 번이나 맞췄어 아니 미쓰리 잘한다! 재능 발견인데? 빠이 솔더 오 약 빠이 안녕 나락 장르 그냥 화끈하게 그냥 오 보석이 껴 타전 인형 잘 쉬고 갑니다! 잘 놀고 갑니다 카페 정말 고요하고 산뜻하네 진짜 좋습니다 히오칼왕래 하단사 히오칼왕모호 빨리 먹기 끓일까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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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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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이 유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분들, 외국분들 다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집입니다. 이곳은 체인점도 있는데 여기가 본점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랩라이도 있네요. 랩라이도 있네요. 매운 거 파는 집에는 랩라이가 있어요. 좀 시켜줘야 되니까. 랩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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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먹어볼게요 남으면 포장해서 우리 집에 가서 또 먹으면 되니까 맛있겠다 우리 뱅뱅뱅 우리 집에 가서 또 먹으면 되니까 맛있겠다 뱅뱅뱅 우리 애포나네 오늘 어떤게 먹어요? 아 어풍맛감 나 아 맞아요 한국을 되게 잘 할 수 있다 네 엑소 누구? 백현 백현 멋있지 저는 방탄소년단 좋아해요 망국 정국 저는 마리오 좋아합니다 천뿐 마리오 닮았대 닮았대 이거 잘못먹으면 피골거 같은데? 지민쌍 펫마 펫 레오카 뭔가 여기 기운이 좀 달라요 위험한데?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다 와 근데 뚝빡지 맥락 펫마 그 돈 린뽑 펫마 아르 근데 보면 소라 이런 것 같이 있다 특이하네 그치? 먹어볼게요 닮탈 말입니까? 빨라 이 색적인 향이 좀 있다 이 색적인 향이 좀 있다 좀 더 맛있어 레스타리아 음 기대에다 담아넣고 아이야 쏨땀빠라 무크롭 웅채남빠라 얌탈레 싹 양가 다 먹으니까 알아요 땀탈 이게 알인가? 이게? 이게 개미알 거기에 생선도 들어있어요 알록달록 빨간색 초록색 흰색 섞였네 다 있어 맛있는 색깔 다 함께 같이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렛츠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응 로이로이 윤기가 촤르르르르 난다 우리 차일품에서 누가 그랬는데 한스는 팟타이 약간 고수 같다고 팟타이고수? 어 내가 팟타이고수 맞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좀 촉촉하니 맛있긴 하다 너무 마르면 먹기가 좀 살짝 힘든데 야들야들 부드러워서 국수 먹는 것처럼 잘 넘어가야 돼요 팟타이는 배달 시켜 먹으면 안 돼요 바로 먹어야 돼요 그치 여기는 파타이는 안 매워요 전혀 안 매고 달아요 달아 난 그래서 좋아 지금 다 매운 것만 있는데 와 지금 향이 좀 쎕니다 아니 한수가 처음에 꽁뎅래야 네 오이인 줄 알았는데 치앙칸 전에서 오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말아? 말아인가? 말아? 말아탕이 아니고 이 야채 이름이 말아야 말아 이게 그냥 먹었을때 살짝 쓰지 않아? 그냥 먹을때 쓰는데 이 새우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짠 소잉 음 쪼그맨 그리고 같이 먹으면 음 아무것도 안 써요 겨자랑 스시랑 먹듯이 그런 느낌이에요 약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진짜 싱싱해요 이게 왜 써요? 살이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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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어 가보자 가봐야돼 살짝 걸쭉하네 소스가 걸쭉하다 럭키 있나 봐 와 진짜 부드러워 이게 소스가 이쁜듯 안 이쁜듯한 그런 느낌 있어 음 음 음 향이 있네 약간 카레향인가? 음 카레향이다 그치 그치 구운 치킨이라 음 느끼하지가 않아요 음 담백해 담백해 질리지 않는 맛 오 카레향까지 쏙쏙히 잘 매여있어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치킨 밥이랑 먹어보겠습니다 밥이랑 먹어보겠습니다 밥이랑 먹어보겠습니다 오오 까리톡도 맛있지만 이렇게 구운 치킨도 되게 맛있어요 응 와 한입 파이소 음 음 신선하다 너무 신선하다 좋다 음 음 아 이거 오락파 제발? 아니 나 참는건가 아니라 불라파 아니 바이밍 바이밍? 다른 거였구나 응 나 아직 나는 뿔의 맛을 좀 더 배워야해 ㅋㅋㅋㅋㅋㅋㅋㅋ 뿔의 맛은 아직 다 똑같아 으으음 와 딴딴 딴 플라 와 진짜 와 플라 텐션 오! 그니까! 할로위마잉? 괜찮은데? 어? 그래? 어! 그... 뻥셉느낌? 오? 그렇게 세지가 않아! 우리 전에 먹었던... 그름덩...편에서... 어떤 개미알탕은... 국물이 되게... 찐득했어! 그래서 향이 엄청 섰는데... 요건 좀 괜찮네! 어? 그래? 오! 통통합니다! 통통합니다! 와... 오! 정말 맛있어! 나! 생은 진짜 띵띵이 안 넣어! 이제 좀 드셔볼 거야! 오! 오! 우와! 엄청 커! 응! 음! 고기 먹는 거 같아요! 뭔가 개미알탕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물고기탕! 오! 아 이거 괜찮네! 여기 이거 괜찮다! 이거 맛있어요 이거! 아 시원하다! 떰셉이야! 생선 먹기가 너무 편리해서 좋아요! 짠! 짠! 이게 개미알 맛이 무슨 맛을 표현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 이건... 살짝... 벅찬 맛이야... 보이기엔 밥풀처럼 보여가지고... 오! 그치? 이게 식감 때문에 맛있는 거 같아! 살짝 느끼한데...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살짝 그... 자연상 꿀을 뒤져보신 분... 벌집 있잖아! 어! 벌집 먹을 때 그 향이 좀 있어! 진짜 자연 냄새다 그러면! 어! 여기 보면 이렇게... 개미가 부화하기 직전... 어! 그래! 속에서... 야채랑 엄청 버무려주셨거든? 뭐지? 오징어! 오징어! 밥이랑 섞어놓는 건가? 배고파리 향이야! 뭔가 한국식 양념맛이 확 나는데 고추장 같은 거? 태국 반찬 이름 뭐지? 태국 반찬가게 카욱갱! 어? 카욱갱... 거기에 있을 법한 그런 향과 맛인데? 어! 근데 나 이런 야채 처음 먹어보거든? 되게 맛있다! 되게 상쾌해! 뭐지? 몰라! 그거 같은데 그 전깃줄 정리할 때 쓰는 거 같은데? 맛있던데? 까삭까삭하지? 어? 그렇네? 어! 식감이 되게 좋다! 이렇게야! 음! 맞아 맞아! 맞아! 오이! 뱃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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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있어! 랍냐이로 나 플레이 해 빨리! 빨리 불 꺼줘! 와 맛있다 이거! 근데 어떤 분이 그랬는데 우리? 댓글에서 매운 거 먹을 땐 소금을 먹을라 그랬는데 맞아! 오히려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된댔어 더 맵됐어 맞아 소금을 먹거나 우유를 먹거나 그랬어 랍빠? 미 놈 첨푸! 미꼬꼬? 아 놈 첨푸메? 오케이 앙팔! 이게 매워서 하나도 안 맵게 느껴져 이게 꽁꽁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우색이랑 똑같지 않나요? 지금! 와 진짜 매워! 내가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매워 진짜 매워 저 편안간 언니가 진짜 매운데 이렇게 냈단 말이야 오 맛있다 이거! 딸기 우유! 음! 근데 여기 묵구럭 왜 이렇게 맛있냐? 어 묵구럭 진짜 맛있어요 쫙쫙쫙해서 맛있어 부드러워! 부드럽이! 쁄럭쁄럭한 게 아니고 부드러워요 음! 묵구럭 맛있다 진짜! 음! 음! 고소하네! 음! 나는 진짜 강려 추천하고 싶은 게 이거? 이게 몸에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 몸에 다 좋은 것들 밖에 없어 여기 지금 이러니까 진짜 태국 분들이 건강하신 거야 나는 뽑으라면 진짜 묵구럭에 이거 진짜? 어! 이 묵구럭 진짜 신애한 거야 지금 이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그냥 이 땀팔 드셔대 제일 무난한 무순하니 맛있네 이게 딱 이게 딱 나의 레벨이야 근데 너무 처음부터 이걸 먹었고 이건 너무 싸야 진짜 이거 지민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못 먹는 건데 이 매운 게 맛있는 매움이어서 계속 들어가 자꾸 매운데 한 입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어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응! 여기가 진짜 제일 많았어요 이제 이 산 음식 스타일 대충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이제? 나쯤 감이 왔어 이 집은 진짜 체인점을 낼 만한 수준의 음식들인 것 같아요 퀄리티가 되게 좋아 맞아 깔끔하게 되게 잘 나오고 라이엣 하면 땀팟터이가 있더라고 딱 뜨더라고 저 파타암 애프터암 있는 것처럼 참 맨날 러이 추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매운맛을 꼭 하나 배워갑니다 와우 근데 아까 매운 걸 갈뻔 했잖아 이거 하나 다 먹으면 김구씨 가야돼 이게 넣자마자 매워 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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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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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러이에 오는 솜담을 꼭 먹어야 했었잖아 혼불이는 꼭 뭘 먹어야 될까 이제 그것도 궁금해 구독자분들의 제보가 필요하긴 한데 진짜 뭐가 있을거야 좀 불리면 우리 물 쏴줄게 했었던 거 괜찮으니까 물 쏘고기 이런 거 있나 이거랑 이거는 포장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포장하면 된 거 같아 고구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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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갑니다 고구마카 이스탄에서 먹은 집 중에 제일 매웠고 이스탄에서 먹은 집 중에 제일 시원했어요 와! 맞아 그 플라라 먹은 그 맵기는 이 음식 이게 평균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일부러 제일 맵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국 분들은 그냥 일반 보통으로 드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가장 매운 맛을 저는 개인적으로 찾고 싶어서 이렇게 주문을 시켜봤던 거니까 오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미가 이렇게 제일 매우 많을 것 같애요 물론 Dude 그래서 지미가 겨울한다는 거 물론 지미가 겨울 것 같애요 근데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나 이제 뭐 물건을 정리하게 하잖아 고고고 자 redesigned 형님 정말 감사합니 우리 행복한 곳으로 데려다주면 아 진짜 자 우리의 근데... 뭔가... 훅 지나가지 않았어요? 되게 빨리 지나간 거 같아 뭔가 일정이 바빴어 우리 왜 이렇게 바빴지? 왜 이렇게... 우리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저희와 행복한 여행 일정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미세리도 고생하셨어요 우리 한가도요! 우리와 여행 앞으로도 행복한 곳으로 저희가 데려다 드릴텐데 구독과 좋아요 큰 힘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방에서 안방에서 시원하게 함께 눈으로 여행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가 가겠습니다 뜨거운 곳은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갈게요 우리 르의 이곳은 내가 느낀 바로는 정말 뜨거운 것도 뜨거운 곳이지만 파이팅이 넘친다! 열정이 넘치는 도시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첫날부터 그걸 느끼긴 했어 맞아 하하하 우리의 사랑은 전부리 여러분 누나 하하 하하 우리의 사랑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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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